럭셔리의 가장 고유 가치,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,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치예요. 싸도 나한테 럭셔리가 될 수 있고, 나한테 돈과 취향이 있다면 난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고 희귀한 거를 모아서 소유할래. 제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모형이 별로였다면 브랜드는 아마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. 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고 어떤 사물을 만드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럭셔리라는 단어 아니면 세종의 그런 모습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켜 나갈 건지. 히스토리를 가진 하이엔드의 럭셔리 브랜드, 그리고 그 디자인의 성격이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 그 브랜드의 가치에 더해서 결국 완성되는 브랜드가 이제 뉴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럭셔리 브랜드